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명공백기 정통경태천순 이 3조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는 알아봤는데 오늘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그것도 관여는 없고 거의 민요성인데 그래도 박매영감에 한두 개씩은 나오더라고요. 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자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백기니까 그래도 3개에 좋으니까 정통제, 경태제, 천순제 3개 황제의 도자기를 한 번씩 훑는 겁니다. 이름하여 공백기죠. 희한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작이 좀 특이합니다. 거의 빼곡하게 문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연부 쪽, 목 부분과 하단 부분에 여기도 위에도 경이고 밑에도 경인데 아무튼 구연부에 있는 부분과 아랫부분의 연판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봤었지만 여기 연판문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만 원때는 틈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를 또 한 층이 더 와가지고 메꾸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양도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특징이구나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반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지연화문이 어깨 부분에 쫙 빼곡하게 잘 그려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쌍수위, 짐승이 귀가 달려있고 주 문양이 되어있는 복부 부분에는 동석이죠. 호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호석. 구멍 뚫린 바위. 거기에 목단꽃이 아주 활짝 핀고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꽃심이 나와있는 것도 있고 더벌어진 것도 있고 아직 오므러져 있는 상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림을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현란하게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나비도 날아다닙니다. 여기 나비도 날아다니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 밑에 풀도 있고요. 이게 지피금이라고 부들같이 이렇게 잡초도 보이고 여기도 다른 꽃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면서 41.9cm니까 높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대형이죠. 그래서 구연부를 접시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반구병이라고 합니다. 반구. 이 구연부가 접시같다고 해서 반구가 좀 크니까 관으로 하기가 뭐하니까 대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정성재 것이고요. 청화전지연. 이 어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지연. 청화전지연. 그다음에 가운데 문양이 동석목단. 동석목단. 그다음에 밑에 연판문. 쌍수이. 반구. 대관. 이름 참 자세히 잘 지었습니다. 북경중앙경매장에서 2013년도에 거래가 됐던 것을 사진을 담은 것입니다. R&B가 230만원이니까 한 4억 정도. 방품이겠지만 아무튼 잘 그린 작품 되겠습니다. 이건 14년도 판이었고요. 15년도 판을 한번 볼까요? 15년도 판을 쭉 보면 하단에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것을 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네.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왕전지는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공백기 했습니다. 휴군방우죠. 휴군방우. 우리가 지난번에 흑백에서 봤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검은고를 들고 이분이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휴군방우. 휴군방우 매병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명떼 홍무떼 볼던 그 춘수매병하고 흡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명떼의 특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나물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양이 구름 문양이 용수철 구름이 또 있네요. 역시 공백기의 그 특색입니다. 여기 연판문도 보이고요. 여기 이제 다른 면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면. 역시 공백기의 모습대로 이제 이런 몽환적인 그림이 권운이라고 그러죠. 권운이 있고 누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을 보면 뭐 안 봐도 아시겠죠? 57만 5천원이면 얼마야? 천만원? 뭐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거 하나 있어요. 연도에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줄은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딱 있네. 딱 봐도 알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실력이 늘은 겁니다. 딱 봐도 어, 그거 공백기야? 봤어, 그거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는 거죠. 여기 저 누각도죠? 누각. 누각인데 또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방에 바라보는 방향도 틀리고. 이거. 여기를 일단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천순인데 우리가 본 것은 정통제 때의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 오른쪽을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긴 동자가 없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오리지날. 그건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에는 이제 동자들이 두 명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없죠? 그냥 바라보고 멍하니, 왜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화인물고사도의 대관이라고 쓰여 있고요. 가격은 뭐 방풍 가격인가 63만원 나옵니다. 29cm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높이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왜 볼까요? 코가 큰가 작은가? 그 보는 겁니다. 코어 역시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권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용수철 같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초연문이 이제 단층으로만 딱 돼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천순 때를 방을 한 거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세택이고 옆에도 이제 하나 또 있네요. 정통 때 정통하고 경태. 그러니까 천순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뭐 연꽃이죠? 연꽃입니다. 전지 청년문 이런 것을 이제 푸를 청자를 써가지고 저기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청년문 매병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미녀죠? 이렇게 그 뭐야 초연문을 이렇게 그려놓은 형상이 좀 어설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기 연이 이제 핀 거고 피려고 하는 거고 연 옆에 이제 마름도 있고 그런 모습을 해놓은 32cm 화예 국제 경매장에서 이거는 이거는 북경 그래도 보리에서 거래된 거고 21만 원이면 4천만 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방품들 이런 스타일들 있으시면 방품이 여기도 방품이니까 우리도 그런 방품을 이제 사진을 그래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요즘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면 이제 기포라든가 이게 분위기가 좀 대충 그리면 어설픈 그림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 그나마 이렇게 그때 시대의 상을 잘 그린 겁니다. 방을 하더라도. 오리지널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 오리지널 정통제 때 게 있으니까 볼까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제에서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코가 크고 아주 동자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버드나무가 이제 정통되는 우점이고 경태 때는 그게 이제 사람인 변으로 해서 축축 갈라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연사문이 이제 구형부에 있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죠. 박물관에 있는 오리지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제 방을 한 거죠. 이렇게 방을 한 겁니다. 시청각이라 뭐. 이렇게 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품들을 이제 진품이 아니라 저런 건 진품이 없잖아요. 몇 개 그러니까 방품을 구하더라도 전고에 있는 요런 이제 오리지널하고 비슷한 방을인데 너무너무 예술적으로 잘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연대감도 짐 있고 방이라고 해서 뭐 어저께 방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가는 게 어저께 방품을 내놨겠습니까? 더군다나 2015년도에 거래됐던 건데요. 벌써 지금부터 9년, 8, 9년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방품을 명품으로 돼 있는 방품을 구하시라고 이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싸구려 맨날 해봐야 똑같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비슷하게 이거 그림 너무 예술적으로 잘 그렸는데 이 정도면 세월감도 좀 느끼겠는데 이러면 이제 이런 게 한 1, 2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사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배팅을 좋아하는데 내가 뭐 10만 원,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또 10개 사면 50이고 20개 사면 100만 원인데 그거 100개, 50개 사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경매장에서 경매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가격 막 깎이는 거예요. 삭감된다고 그러잖아요. 삭감. 그게 무슨 자동차도 아닌데 감가상각이 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줄줄 내려와가지고 5만 원짜리가 이제 나중에는 만부터 유철없이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 원에 그냥 팔려가 나가는 아픔을 겪는 거죠. 5만 원짜리가 만 원에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가, 80, 90%가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예 한두 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는 겁니다. 쭉 쌓아놓으면 아니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만 공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책 저자하고 출판사하고 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자꾸 이제 뭐 물어보시고 책 뭐냐고 물어보셔서 답답하긴 한데 뭐 없으니까 이 중국 도장이 그만큼 이제 없어요. 교재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 책이 좀 어렵긴 한데 서두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준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중국 책을 갖다가 놓고 쫙쫙 해석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기는 힘들고요. 저도 중국 책을 보면 조금 읽을 줄 알아서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말도 단어도 어려운 데다가 제 중국인 친구도 이 중국 도자기 책을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말 용어들이 어려워 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런 거 딱 보면 정통인지 천수인지는 몰라도 딱 보면 이거 공백기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를 공부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이거 공백기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물들을 명품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진품, 진품 하지 마세요. 이 둘 다 진품 아니에요. 가격을 보세요. 이게 진품이겠는가. 공을 하나 더 붙여도 안 될 걸. 진품은 아까 지난번에 교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몇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박물관에서 확인하시고요. 우리도는 방품인데도 명품으로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찾는 과정이죠. 자, 이거 2016년도 판도 한 개밖에 안 두 개 나와가지고 패스하고요. 아, 보셨고요. 자, 그럼 17년도 판에는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아... 왼쪽이겠네, 그죠? 예, 봐서 이거는 선덕이고 이거는 뭐 아, 이것도 정통이네. 이건 이제 성화니까 이제 우리하고 관계 다음 시간에 가는 거죠. 자, 정통의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동석 목단도를 보셨지만 이제 확인을 한 번 눈에 익으시죠. 어떻게 익으시나요? 어, 복잡하네. 문양이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반 대반인데 어, 꽉 채웠네. 그죠? 정통에서 천순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공백기, 청화 전지화의 대반. 중국 청화작이 출판사에서 한 걸 찍은 것 같은데 9만 2천 원입니다. 아무튼 가격에 상관없이 북경 보류에서 판매를 했는데 아무튼 저기 전지화의 문 아우, 잘 그렸습니다. 꽉 차게 아주 우리 공백기 책 보면서 화를 천순 때 둥글둥글하게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단화식으로 그런 게 유행이라고 그랬고 자, 여기 또 정통제 때의 청화 쌍봉 목단도 쌍봉 목단도를 아주 잘 빽빽하게 아주 자세히 그렸습니다. 높이 36cm 이것도 민용이 했지만 아무튼 276만 위엔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점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동성 목단도도 그렇고 봉황 목단도도 그렇고 꽉 채웠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아주 호방하네요. 아주 그냥 큽니다. 큼직큼직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년도 20년도 파는 19년 거래된 거죠. 어디를 이런 건 딱 보면 선덕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선덕, 선덕 이거 같으네요. 딱 보니까 그거 같죠? 위도 마찬가지고 몇 개 있네요. 자, 여기 자, 시 잠깐만요. 이제 봉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운 시간에 저나 여러분도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시청을 하고 계신데 뭐 건져가는 게 있어야지. 그죠? 당연합니다. 아, 이게 들고 들고 아까 네, 휴군방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동자가 이제 또 나오고 뒤에도 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인물고사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휴군방우 이러면 좀 표현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휴군방우 이 있는 매병이다. 벌써 색택도 그렇고 새 거 같잖아요. 방품이죠. 그래도 그때의 기법으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법으로 구름문양이 이제 옹수철문양이 권운이 떠다니고 있고 네, 자, 뭐 가격 보면 뭐 170만 위원이니까 자, 이게 두 번째의 이제 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규구대완이네요. 규구하면 선덕대 아셨으니까 구연부 쪽만 화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권운이 있는 걸 봐서 정통제 천순까지 가는 공백기의 그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궁원, 누각, 고사도 궁원은 궁에 있는 정원을 가리키는 거고요. 누각도인데 누각은 지금 안 보이고 저거 뒤편에 있네요. 숨어있네. 요건 북경보리에서 413원 그러니까 거의 한 895 완화나의 명품인 것 같습니다. 그림만 봐더라도.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누각도죠. 지난 저기 한 두 개년 전에 했던 거 요거는 정통제 때 거는 아니고 천순이라고 나왔죠. 그때도 요거는 고거보다는 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명의 또 다른 친구들도 있는 거 보니까 딱 보면 공백기 때의 그림 형태죠. 권운이 동글동글하게 말려가지고 용수초 같은 구름이 있고 누각에서 보는 역시 코가 좀 크고 가격을 딱 보니까 아, 방품이네. 63만 원이 뭐야. 공백기 있건데 500년이 넘었는데. 이런 기형이라는 거 이런 기형의 기품이 있는 도자기를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자를 보는 겁니다. 여기 또 뒤에도 하나 있네요. 뒤에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정통제 거를 그대로 방을 했네. 그죠? 오리지널하고 다른 점은 요 사람이 없어요. 오리지널에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돋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오리지널하고 비슷한 게 나왔어요. 방을 잘 만들어놓은 방을 잘 만드는 거지. 해돋문도 똑같습니다. 해돋문도 똑같은데 여기도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무가 짐 있고 나무가 짐 있고 여기는 나무가 있는데 너무 가깝게 그렸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요거 하고 요거는 바로 동자가 손을 가리키는데 바로 끝에 손을 닿을만한 데 나무가 있고 바로 여기 있는데 에 반해서 반해서 우리 책에 있는 박물관 에 있는 오리지널 이런 모습 이죠. 한참 뒤에 있죠. 사람이 나무도 훨씬 크고 나무가 버드나무 인데 아까 거는 방품 버드나무 는 아니고 재미있습니다. 방품 버드나무 아니죠. 버드나무 는 거의 여기에 있고 여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방을 했고요. 코도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해도문 까지는 똑같고 연사문도 틀리죠. 여기는 매화 연사문 이고 저쪽은 그냥 연사문 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딱 그거죠. 휴근 방우 는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해 가 화 이것도 하려면 이름을 잘 써놔야지. 이게 휴근 방우 는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아시지만 이거는 그냥 고사도 죠. 누가 고사도 휴근 방우 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통이었고요. 자 이제 하나 2021년 판인데 20년에 거래됐다는 거겠죠. 20년에 뭐가 거래됐을까요.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여기 있네. 이런 이건가 이거 성화고 이건 뭐야 성화 성화 월남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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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기 딱 하나 있네. 공백기 용문이 하나 있네. 특이하게 이걸 공백기 라고 봅니다. 공백기 에 있는 매병인데 새 거 같네. 가격 보니깐 또 방품 이네요. 예 그런 용문이 있다는 거 정통 정통은 이제 그 선덕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선덕의 용의 무수바르시 바짝 쓴 용의 이런 것들 하나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하나 나왔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록을 한번 살펴봤구요. 우리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아까 봤지만 리뷰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짧게 한번 또 물론 뭐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그냥 보시면 되는데 교재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좀 훑어야죠. 자 정통제 때 사진이 이제 요게 유계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기 청화 전지연 문 전지연암은 유계호 뚜껑이 있으니까 유계호 전지연이 요런 스타일로 생겼다는 거 편형이라 그래서 표형이라 그래서 호로병같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슨 이제 골뱅이 같다 말씀드렸죠. 도형 나사형 예 그러니까 복숭아 형태인데 이제 라사는 그 소라 소라의 모양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딱 요런 스타일 나오면 아 그 정통 저기 공백기야 딱 요렇게 요런 그림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각도 너무너무 이제 그래도 유명해졌죠. 예 누각 인물도 호 요런 스타일로 돼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연사문이고 여기는 여기 연사문이고 여기는 헤도문이고 헤도문이 나와 있다는 거 여기도 이제 용문이 딱 있는 거죠. 용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봉황문이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걸 머릿속에 입력을 잘 하셔야 돼요. 오리지날이니까 자꾸 오리지날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기 도록에 나와 있는 거 다 반품인 거 확인하셨죠. 뭘 가지고 확인하셨나요. 가격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가격 8선 조성도 경태 거 좀 사실적이 아니라 사의적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던 거고 요렇게 이제 좀 대충 그린 느낌 사녀유춘도 요거는 팔길상문인데 정말 대충 그렸죠. 팔길상문을 팔보문을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요. 밑에 연꽃도 연꽃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갑니다. 근데 요런 거는 다 오리지날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천순 청화에는 배월도 배월도 매병 이거는 선덕대 배월도를 아마 방을 한 것이 그 스타일을 이제 추석 두목 시인의 추석이라는 그 작품을 아마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목에 편형의 쌍이가 있는 고런 이제 편이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지날 사진 그 천순 때 거는 이제 중요한 사진이 있죠. 요거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거 입력하시고요. 머릿속에 아란문 천순여거 3종로가 있고요. 오리지날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요것도 발리 발리라는 건 용새끼입니다. 용새끼가 이제 목 부분을 휘감고 있는 목담 당초문이죠. 목단 전지 목담문 요런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흑백이나마 그래도 카메라 조정 좀 하고요. 흑백이라도 형태와 거기에 있는 문양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볼까요. 이제 필가죠. 필가. 이제 필가인데 산을 닮은 필가라고 해서 산형필가입니다. 산형필가가 이제 정통 8년에 관지가 있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건 정통 원년에 그 관지가 있는 필가 기억하시고요. 요런 이제 통로도 저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용문을 이제 요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던 것이죠. 제가 지지난 시간을 확인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요런 거 이제 그 유계호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여기는 이제 전지연화문이 아니라 이제 연문의 연지의 원악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수복된 용문이었고 여기 위에는 이제 공작도 공작도가 있는 거고 정통대 이거 정통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정통대에 이제 용문이 있고 공작모란도가 공작목단도가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목단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선덕 선덕에서 이제 이렇게 정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요런 것들은 다 오리지날 이에요. 오리지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품 오리지날 박물관에만 있죠. 안타깝지만 자 이거는 이제 월형 사무도라고 해서 달빛에 있는 송중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런 게 이제 그 팔선대관이죠. 팔선도가 있는 두 명 두 명 짝지어 가지고 신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면은 이제 정통대에 요런 서수문들 있는 대관 보셨고 이제 경태 넘어가면 경태는 또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물에 뜬 연 그래서 이제 수부연 이렇게 수부윤 이라고 써 있죠. 수부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사료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압관이 있다. 압관이 뭐냐면 화압이 있는데 그게 요 모양을 띈 이걸 수결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압은 이제 싸인 지금 말로 하면 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태 2년 이라고 쓰여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이고 요런 이제 기름문이 있는 또 정통대 경태 정통에서 경태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백기 때 것이다. 왜냐면 민요니까 밑에 관지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휴군방우의 이제 기본 이제 패턴인 거죠. 요건 이제 아 요건 팔선관이네 팔선 팔선관이고 요건 휴군방우관이고 그래서 동자가 이제 금 저기 검은고를 매고 이제 친구를 찾아가는 그래서 여기에 특징과 여기에 특징은 다 권운이 동글동글한 권운이 빼곡하게 용수철처럼 그려져 있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천순으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좀 아까 우리 그래도 청색인 칼라로 보였던 거고 요거는 이제 이룡이 목을 감고 있는 것도 보여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요 밑에 부분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밑에 부분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천수년대라는 그 관지가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것도 내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다. 딱 한 개 한 개씩 있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민요를 한번 보여 드렸어요. 대명 천순연제 뭐 이래 가지고 자 요런 것도 이제 휴군방우의 이제 모습들이죠. 전부 다 도자기가. 요 도자기도 이 특색 있는 도자기 잖아요. 여기 연 연지 이제 원앙문이죠. 원지 연앙문. 아까는 이제 유계호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매병이 있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팔선도에서 이제 이렇게 두 명 두 명씩 짝지어 가지고 천순연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또 이제 몇 개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천순청화의 이제 대관이 이렇게 이제 여기 삼형 삼선이라고 그랬고 이제 신선 세명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도자기들의 지금 특징인 공백기는 다 둥글둥글한 권운이 떠다니고 있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도문이 위아래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제 그 공백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정통 황제부터 경태 천순까지 3개 황제를 황제가 있는 이제 시기를 명도자사에서 공백기라고 합니다. 콩바이치. 그래서 그것을 다 한번씩 훑어봤고요. 도록이라고 불려지는 그 박매현감에 나온 사진까지도 봤는데 그 박매현감 보셨지만 느낌이 어떠신가요? 다 방품이에요. 방품이지만 잘 만든 방품이죠. 그냥 뭐 심심해서 그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전고에 의해서 다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품들은 가격이 그래도 꽤 된다. 뭐 그런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기물을 찾을 때 쓸데없이 이상하고 싸구려 이런 거 빼고 좋은 이제 방품을 찾아서 그걸 명품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명나라 중기로 이어지는 성화년제죠. 성화년제 너무 유명하죠. 성화투체에 유명하고 그래서 역사책에 도록에 역사책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나요? 제가 강조하지만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는 중요한 말이죠. 그만큼 명나라는 성화제가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영선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색깔이 틀려요. 영선은 소마리청의 그 농혐한 색깔이고 명성화제는 평등청이라 아주 담백하고 산뜻한 맛이 있습니다. 청화가.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튼 명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바라라는 그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